양자 장관 평방에서 할매 이름이 어째 되는데? 한국은 어째 이러잖아요 워낙에 아무 시거든 많이 먹어라 아, 예 그라믄 가다가 우리 줘도 챙겨 가면 된다 아니에요. 하나도 안 힘들어서. 그래! 공이다! 너무 나간다. 너 근데 남자친구랑 잘 대가? 나 여기 남으면 안 돼. 뭐? 잘생기 위해서 인기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. 추운데 왜 여기서 자고 있어. 할머니 보고 싶어서 기다렸죠. 이름 이쁘다. 꽃소.